안녕하세요 어? 아 진짜 예약을 지금 아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고갈난 시점에 지금 예약을 제가 세 달째 기다렸거든요 그래요? 네 그랬는데 안 된다고 우선 드러나 볼게요 제가 애증의 존재가 하나 있어요 애증이요? 애증의 존재 뭐예요? 제 뚜껑인데요 보이시나요? 아 나 알아 아 전호자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친구가 거의 1년째 매달려 있네 그냥 예 그냥 죽은 채로 얘가 너무 꼴매기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내치기에는 안 돼 안 돼 그러면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좀 사랑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랑이 우러나서 좀 부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그건 근데 내가 또 전문이에요 2초요? 잘 왔어야 돼 그쵸 이 병원 갔으면 돈 2천원 깨졌어 정말요? 많이 심는데 아파 내가 사랑만 좀 더 주면 금세 자라 혹부리 영감 같은 거예요 알겠죠? 영감님이 혹을 잘 간수해야 되는데 잠시 기다려 보세요 저는 다 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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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